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제3묘역은 1981년 6월에 조성이 되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년 전 우리 대통령님이 정치 선언을 하기 전에 그때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참배한 겁니다. 당시 뉴스를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지인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인데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대권의 도전 결심을 굳힌 그가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을 낮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큰 뜻을 품은 첫 행보를 할 때 공통적으로 현충원을 찾아 그 마음을 되새기곤 합니다. 특히 자신이 펼칠 정치의 이정표로 사문의 묘소를 참배하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살 것인지를 자문하고 밖에 알리는 계기로도 삼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원탑 지하에 위치한 무명 용사비와 위폐봉하실을 찾았고 일반 묘역으로 건너가 월남전과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정신이 아닌 무명 용사비에 참배하고 일반 묘역을 찾은 것은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선언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충원탑 지하 무명 용사비와 위폐봉하실에 헌화 참배한 뒤에 일반 묘역에서 베트남전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을 만나 위로한 바 있죠. 그날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당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방명록의 의미를 물어보니 내려앉은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팽겨쳐진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자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국 영령과 국가를 위해 남편과 자식을 잃은 가족들이 지금의 안보 태세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얼마나 붕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소위 겨슬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시신 수습이 안 됐거나 유골은 발견이 됐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된 분들이 모셔진 무명 용사비나 지하 납골당을 찾은 사람이 아직 없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그 유가족들이 느끼는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얼마 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해나가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병들의 묘역을 돌아보며 참배운 유족들에게 전사한 영웅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라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하죠. 또 대통령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도 함께 찍고 일부 유족들은 또 대통령 화이팅! 응원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 얼마나 마음 뿌듯하셨겠습니까?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러지게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관계생님이세요? 네. 저의 영웅들에게 존재하잖아요. 아, 이 자라고의 영웅들에게 존재하시네요.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는 못하시겠지요? 못하시겠지요? 저희는 항상 이분간도 있네요. 태어난다 보니까. 오빠하고 좋은 말씀 많이 남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리 오세요. 저하고 한참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제3묘역 방문은 이렇게 2년 전 참배했던 곳을 다시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베트남 전 참전 용사들을 비롯해 전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유공자에 비해서 소외된 측면이 있고 1980년대에 많았던 대간첩작전 전사자들도 점점 잊혀지고 있어서 이를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날 추념사에서 밝혔듯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한 명 한 명의 영웅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2년 전 약속을 대통령이 되어 실천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덕분에 아주 뜻깊은 현충일이 된 것 같습니다